네 여기는 임명 대장콘서트 2틀째날 대장컨벤션센터 임현실에서 지금 6시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 진행 2분 전입니다. 지금 2분 전에 행사정치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 엄청 많이 밀리더라구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길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아주 한참을 애를 먹고서 왔어요. 저쪽 골프존에서는 저쪽에 있는 골프존에서는 운영 팬클럽에서 1층을 대관해서 그곳에 따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운영에 관련된 사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임영홍 전시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장. 이제 지금 티셔츠를 판매하는 곳이네요. 저 티셔츠. 티셔츠를 지금 판매하는 곳입니다. 임영홍 콘서트장 입구입니다. 임영홍 콘서트장 입구입니다. 대장컨벤션센터 2층 연시관. 이곳에서 티셔츠를 입구입니다. 티셔츠. 티셔츠. 티켓을 예매를 못해서 그냥 밖에서만 현장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연이 시작했나봐요. 시끌시끌하네요. 여기는 공연장 입구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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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어. 한개 한 번 받고 있어요. 아~~ 먹어놨네. 음~~ 케이크는 잔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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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아 으아 시리즈 journaling ensored 납무 아 시시리 해섬 også miracles 이제 GLORIA 아침에 이끌어 와주가 많아 아침에 일찍 다음 아침에 일찍 밤에 일찍 아침에 일찍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보이는 곳이 갑차입니다. 공연장 2층에서 보는 갑차 todavía 있는 면이 디저트 온라인입니다. 이게 만일에서 솜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른 면이 아파트 온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이 좋습니다. 이 곳은 어디서 보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페이의 코스토트입니다. 로제부터 예수와 플러스 갤보드가 약속으로 공연장 공연장 바로 앞에 사람들이 어디쯤 못들어가고 살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effet 네 예 예 예 자, 여기 보이는 곳이 아카천의 대교. 자, 보이는 곳이 큐비시구요. 또 길간다가 둔산동, 만난동 둔산동. 네, 지금 앞에가 여기 동영장 아카천의 길입니다. 아, 하늘이 너무 맑고 천명하네요. 아시는 더운데, 너무 맑고 천명하네요. 자, 다시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사진 터지는군요. 포터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달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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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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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영대장콘서트 토요일 주변 스케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